안녕하세요 조용이입니다 오늘은 치즈돈까스 고구마돈까스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ograph이랑 발etry 피기빵 채 medicine OP 싱싱니콩 수주 이슬ар 이렇게 똑같이 먹기 좋은 맛이에요 exercised으로 먹기 좋은 맛이에요 알갖고 고소하고 먹기 좋은 맛이에요 네,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은 고소한 맛이에요 잘 어울려요 고소하고 짭조름하고, 고소한 맛이에요 바삭바삭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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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인컵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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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餅 소금 고소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요 치즈가 정말 쫄깃해요 맛은 진짜 맛있네요 맛있네요 매콤하며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띠매도 볶음 띠맨 젤리 сы가 두고 띠맨 초콜릿 뼈다 치킨이 온갖으로 초코맛 같아요 치킨이 네이거 여러가지라는 소스로 마늘에 맛있게 먹어야지 아삭한 맛 매콤한 맛 더 맛있게 먹었으면 단맛이 짭조름 달콤하고 맛있게 먹어줘야 해요 고기 닭다리 양념은BBQQ net은 매콤달콤하고 짭질러워질 때까지 매콤하여 고소하고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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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ché 너무 맛있어 아주nikよろしzust spirit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하고 맛있어 고소해요 남짓은 건강하고 이루는 고소함도 좋고 육수로도 듣고 간장에서도 고소함을 주고 근데 동양이 엄청 그래서 더 big 매콤한 맛 맛있게 먹었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!